네 반갑습니다. 문성아이티입니다. 제가 한 2주정도 전기기능장 관련 PLC 강의가 마무리가 됐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날씨가 좀 더워 가지고 작업형을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지친 날씨가 됐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체력 잘 안배해 가지고 시험보는 그날까지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70일에 2번 타입의 예상문제 3문제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전제조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는 않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스톱 시켜놓고 풀어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타입은 제가 기본적으로 셀렉트 스위치를 3개를 다 전제조건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스위치 A, B가 OFF고 셀렉트 스위치 C가 ON이 됐다는 조건 하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떼는 과정에서 1초 간격으로 PLA부터 PLE까지 점등이 되죠. 점등이 되고 다시 누르면 다시 점등이 되는데 이 점등되어 있는 숫자를 가지고 제가 이걸 카운트로 대신하도록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과거에 몇 척 동안 눌렀다 떼면 감독관도 인정하기 힘들고 수험생도 인정하기 힘든 그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측정의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떼었을 때의 램프의 점등 개수를 가지고 카운트로 세고요. 그게 카운트로 인정되면 푸시 버튼 B를 눌렀다 떼는 시그널에서 필요한 카운트로만큼을 1초 간격, 2초 지속되는 램프의 순차적인 램프 점등이 있겠습니다. 동작이 진행 중일 때는 푸시 버튼 A를 누르는 신호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고요. 언제든지 다시 반복할 수 있는 시그널을 만들 수 있고 푸시 버튼 C를 가지고 리셋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명시적인 리셋은 여기 있고요. 자기 작업이 끝나면 다시 램프가 점등될 수 있도록 부분 리셋을 해주는 묵시적 리셋이 여기 안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보시고요. 세 번을 눌러서 카운트를 만들고 푸시 버튼 B로 진행을 했는데 셀렉트 스위치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호가 끊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1번 문제에 대한 주안점은 누르고 있는 동안의 시간을 정확히 서로 감독관이나 수험생이 서로 같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제가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제를 보면 과거에 나왔던 시험 문제 타입이 A모드, B모드 형태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여기도 셀렉트 스위치 A, B, C가 다 조건에 합류를 하고요. 푸시 버튼 A, B값을 독자적으로 여기 같으면 카운터 값이 A가 될 거고 푸시 버튼 B로 누른 카운터 값이 B가 됩니다. 그래서 푸시 버튼 C를 누르는 순간 동작을 하는데 이 두 수의 여기서 보면 A, B의 누른 횟수의 합이 짝수이면 A모드, 헐수이면 B모드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의 홀짝을 구별해내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해 보시도록 하고요. 푸시 버튼 C를 눌렀다 떼면 시작에서 셀렉트 스위치가 어느 하나가 바뀔 때까지 반복. 그러니까 푸시 버튼 C로 동작의 시작의 패턴을 하는데 이 사이클 타임이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반복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셀렉트 스위치의 상태, 셀렉트 스위치의 상태가 바뀔 때까지 계속 반복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누른 횟수는 합은 0보다 클 때만 동작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누기 값을 해봐야 홀짝인지 아는데 이게 0보다 커야만이 불능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복 점등 진행 중에는 카운터 값을 변경할 수 없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단서 조항을 잘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신경 써서 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문제는 셀렉트 스위치 A, B가 OFF고 셀렉트 C가 ON 됐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전체 3개가 다 셀렉트 스위치 3개가 다 전체 조건으로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떼면 A값으로 누적되고 여기에 카운터를 A라고 보고요. 이 값이 A값. 푸시 버튼 B를 눌러서 만든 카운터가 B값이에요. 독자적인 카운터 두 개를 만드는 거죠. 맥시먼 값은 5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PLA값을 초로 환산된 시간만큼을 점등한다는 거죠. A값이 초로 환산된 시간만큼 3초니까 3개면 3초간 점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2초 주기에 온오프 시그널을 하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PLB의 마지막 주기에 수동시간은 제외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운터가 2개면 2초 주기가 2개가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맞는데 이 마지막 OFF 주기는 초등시간은 제외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했던 논리연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또 혹시나 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살려봤는데 최근 추세는 논리연산 부분이 많이 여기 PLC 문제에서 지금 안 나오는 그런 추세가 일부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쉬우니까 PLA는 PLC는 PLA의 반전이고 PLD는 PLB의 반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베타적 논리합에 대해서 익스클루시브 OI에 대해서만 아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PLA의 출력은 베타적 논리곡 익스클루시브 AND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시 버튼 C로 위에서 언급된 반복 동작을 셀렉트 스위치 상태가 바뀌기 전까지 계속 수행을 하니까 이런 램프 A, B의 점등 순서를 알 때는 이렇게 반복 순서가 계속 가능하도록 문제를 만들어 줘야만이 수험생도 체크가 가능하고 감독관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셀렉트 스위치의 상태가 바뀌기 전까지 수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셀렉트 스위치 조건이 바뀌기 전까지 푸시 버튼 C를 눌러서 중복으로 눌러줄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 제약 조건죠. 제약 조건에 대한 부분 반드시 코딩에 넣으시라고 했습니다. 감독관은 이 제약 조건을 제일 먼저 체크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제가 그냥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라고 실시비례를 대비해서 두 번째 문제를 공개를 했는데 직접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런 문제를 나오면 무조건 프린트아웃 돼가지고 그걸 보는 습관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영상으로 제공된 문제를 머릿속으로 기억해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석 과정에서 정확히 그 문제의 형태를 머릿속에다가 이미지 형상화를 시켜 놓은 것도 실제로 실제 시험 문제 분석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 과정이거든요. 무조건 프린트아웃 돼 있는 문서로만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이런 문제를 영상으로 보고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서 그걸 기억해 놨다가 프로그램에 하는 이런 이런 기억력, 문제를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는 그런 훈련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문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머릿속에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훈련도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